이 중에 기본편이 15개, 핵심편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편은 절대다수 다 본격할 것이고요. 핵심편은 유료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본편에서는 쉴 지 말아야 할 테니스 종류, 그 외에 비용이 들지 않는 여러가지 정보를 보자마자 바로 실행하고 따라서 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들을 알려드립니다.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의 서브레스에서 테니스 라켓을 사러 오던가 서브레스 아니면 다른 테니스 기술을 배우러 오는 건데 예전에 몇몇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비용을 압고 있는 노하우도 알려드렸는데 제가 고마움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래 문제가 있고 이를 이렇게 해서 하시면 지금 뭐 큰돈 안 드리고 아니면 돈을 안 드리고도 바로 해서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전부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